이게 총파이, 이건 총파이. 지금 해봅시다. 제가 지금 그 네이버는 가르치는 칼칼, 며칠 전 다운해요. 지금 울기 위에 ej더 넘머가 아침에 이제 왔어요. 이건 외모입니다. 여기가 1호 그래서 여기가 1호 그래서 여기가 1호 그리고 제가 2호 그래서 제가 전화 전화가 그리고 그는 지금 일을 위해 1호 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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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종류의 정면 다행 모든 매일매일 여유치자우시 지금 MRT 그리고 공천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어때요? 좋아요 기대돼요? 이거 근데 브이로그인가요? 맞아요 브이로그에요 공천장 송타이베이 다오자오시 需要 치스폰 이것은 1x2 오만다오자오시 벌어야돼 오만다오판띠 1x5 바로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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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샤, 야올치실머 댄스 워건, 타수어 총요빙 헌용이 또이 워다이타치 총요빙 너 총요빙이라는 거 한번도 안 먹어봤지? 네 한번 들어본 적 없어 진짜? 여기가 그거 총요빙 나라 아, 도시? 어, 진짜 맛있어 니하오 매요 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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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하나 통과 그리고 네가 뿌려, 뿌리고 싶은 거 한번 더 뿌릴게 이 though 얘도 뿌리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게 총파이 이건 총파이 너 먹어봐 내가 먹어봐 약간 튀김 만두 그런 느낌 맞지? 저는 사실 파 향이 많이 날까봐 걱정했는데 저도 안 맛이 않아? 약간 진짜 네 말대로 튀김 만두? 응, 튀김 만두 느낌? 만두인데 파가 엄청 많고 소스가 맛있어 저희는 숙요병店, 그리고 저희는 화가 상췄,冰淇淋, 제가 먼저 샀습니다 와우! 저의冰淇淋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수내 와 윤지씨는 ! 그거는 안놨어 고수 다른사람 다 고수 넣는다 우와port지 땅콩아이스크림 맛있어?? 요거 뭐야 옛날에 근데 다들 고추를 넣었는데 나도 고추를 싫어하지 안 넣었거든? 너도 싫어하지? 난 먹을게 진짜? 응 엄청 크지 않아 생각보다 응 나는 땅콩 맛이 여기서 날 줄 알았는데 이걸 갈아서 이걸 위에 뿌리더라고 더워서 이렇게 입어야 돼요 또 화 또 화 그냥 제가 알아서 한번 시켜볼게요 네 또 화 니시엔 스스칸 먹어봐 이것도 안에가 근데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응 언니 먹어봐 뭐가 더 맛있어 너는? 아까랑 이거 약간 아까는 만두 느낌이었고 지금은 약간 소세트 느낌? 약간 약간 바삭했는데 이건 뭐야지? 바삭하진 않아 언니는 뭐가 더 맛있어? 아휴 어려운데 골라보시죠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만약에? 응 무조건 하나만 먹어야 돼 무조건임 난 이거 이거? 너는? 음 난 그거 음 아까 거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 맞아 느낌이 완전 달라 맞아 얘는 파가 그렇게 많진 않아 응 진짜 토스트 파 응 이거 안에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내가 종합으로 시켰어 그래서 이게 진짜 두부라서 너가 상상 안 갈 수도 응? 어때? 이게 뭐지? 두부에 이거 탕.. 설탕물? 약간 핫? 단 핫? 풍물 응 으음 되게 특이하다 맛 이건 콩이야? 이거는 율무랑 팥이랑 나 그냥 음 다 있는 거로 시켜봤어 어때? 맛있다 근데 두부가 되게 맛있어 그치 아니 두부가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맛있지 않아? 이건 뭐라고 하느냐? 약간 음료? 드레이크? 드레이크? 물 그릇? 우리나라에는 설명할 수 없어 어 맞아 약간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약간 그러게 설탕, 물 약간 식혜? 아닌데 식혜도 음료수잖아 언니봐로 언니봐로 팥을 좋아하는구나 응 팥을 먼저 다 먹었네 너 팥 안 좋아해? 너 먹어도 돼 나 너 안 먹어? 나 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거는 왕팥이야 이게 왕팥이고 이건 작은 팥이야 근데 맛있다 국물이 그치? 얼음이 다 녹았어 더워서 내가 대만 우는 사람들한테 다 이거 먹으라고 왔거든 근데 진짜 여행으로 왔을 때는 있는지도 몰랐어 왜 그랬지? 한국인이 잘 안 먹나 봐 모르는 거 같아 왜냐면 치면 다 망고 빙수밖에 안 나오거든 어! 나도 망고 빙수밖에 안 나오거든 그때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맛있다고 생각들지가 않아요 아무 데나 뿌려 나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먹는 건가? 찍어 먹는 건가? 이거 같이 먹는 건가? 모르겠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